아 쥬어 으 아 으 계속 이렇게 에 참아 나갑니다 똑같이 감는 것을 같은 설명을 한 포괄을 하니 그렇네요 그래도 어쩔 수 없죠 계속 감어나가는 것밖에 지루한 사람이죠 오리도 감고 오리는데도 이 손에 물질이 다 잡혔어요 가위질을 하라고 사실 손 상태 하나면 안되는데 숙달이 되더라도 오리고 감고 하는데 기본 3시간에서 5시간 정도의 시간이 소요가 됩니다 역시 같은 방법으로 다른 방법으로 해서 균일한 모양이 나올 수 있도록 보여주고 있죠 5 으 으 으 으 으 으 으 아 으 으 가요질이 안나가기 시작합니다. 너무 처음부터 한꺼번에 욕심을 부리지 않는게 좋아요. 가요질이 보기보다 아예 어렵습니다. 모양은 요금이 선택한 모양을 잡아주면 크게 녹아줍니다. 잘라줍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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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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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항상 푸른 중간 중에 1번씩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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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2번씩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자, 완성됐습니다.